해냈다 해냈어 마떡이 해냈어 해냈다 해냈어 또다시 해냈어 해냈다 해냈어 마떡이 해냈어 글랜그란드 10년 정상가 7만4천원 할인가 6만5천원 5병 벨로막 10년 정상가 9만2천원 할인가 8만5천원 5병 글랜파클라스 10년 정상가 12만4천원 할인가 11만4천원 5병 글랜 리벳 15년 정상가 13만5천원 할인가 12만원 5병 와일드 터키 라이 정상가 6만2천원 할인가 5만7천원 10병 와일드 터키 롱 브랜치 정상가 8만5천원 할인가 7만5천원 5병 와일드 터키 레어브리드 정상가 9만8천원 할인가 8만5천원 5병 구독자분들 오셔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떡입니다 왕십리역 근처에 위치한 캐스크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곳인데요 1월 24일부터는 기존의 앱이 아닌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직 성동사랑상품권은 판매 중이니 상품권 구매하시고 위스키 구매하실 때 10% 할인효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ncoura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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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